아 아 아 아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시장님님 슈퍼채팅 천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시지 않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신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홍준표 시장님 아우 천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시장님님 슈퍼채팅 천원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시장님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게임충소아기님 슈퍼채팅 6974원 감사합니다 6974 아 잠깐만 저 숫자의 의미는 뭐냐 내가 그냥 뭘 못하겠다 소원을 받고 내가 언제 만족을 못해요 이 쓰레기가 게이 오빠사래 나 게이 아니야 나 여자 좋아해 여러분들 방학하셨나요 방학? 방학을 난 했다 손 아 아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중에 하겠다 나 과학이 왜 없어 거짓말 좀 하지마 과학이 없는 학교가 어딨어 우리는 방학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헝헝헝헝 어이 빵댕이가 보이잖아 안 돼 아 오랜만에 랭킹전 하는데요? 그쵸 저 맨날 플라즈마 사고 타임어택만 많이 했잖아요 어 뭐야 이거 안 돼 이상한 거 아니지? 뭐고 어 쎄금빠끈 어 쌔금빠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몸나 빠르지 끄는 거 이제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아어즈어 아 뭐야 이거 안 돼 아 바지 벗자라 바지 벗으려고 하잖아 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안 돼 네 옷 다 쳐먹고 여기 그 뭐야 그것만 하고서 해봐 유튜브에 네 옷 다 쳐먹고 가운데에 나뭇잎만 놓고서 그냥 어 유튜브 생방 켜봐 그러고 한 시간 해봐 이 새끼야 오 예스 베이비 오 오 잘 붙들라구! 아쉽게! 기다려. 사원지와 같이 못해줄게. 나랑이 왜 이렇게 인마 안해요? 못생겼나? 도전이 너무 예뻐요. 이게 뭔 개같은 노래야 이거. 아 씨X 못 탔잖아! 쌍쌍아 씨앗 배워 후레인지 아쉽게 탈! 이게 어떤데고 누나리에 벙머리여 벙머리! 님 때문에 제가 1등 했어요. 어 뭐야 이거!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빠뽕! 성주님 안녕하세요? 이 야 이 야 조나지임? 이 야 이 야 아침이 아침이 아침이... 아이 씨X 아라라라라라라! 여러분들 조나깍기 하지 말고 저의 멋진 모습을 보고싶다면 어비스 부금! 해주세요. 잠시 후. 저러면 안되지! 아 뭐 일단 화면을 계속 볼 수가 없어도 뭔지 모르겠네 이상한 거 아니죠? 화면 조정이죠? 개같아 이건 안 어울리잖아! 나의 주행과 어울리지 않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브레이크 잡아! 너무 길다고요? 난 행복한데요? 안돼 끝났어 섀 Sachen 지요 리你看 다 Rei 우리엄마가 봤다 DOMESTIC 내라 enroll 어 노래 노래 오 예스 베이비 아 노래가 좋네 우리 춥다이가 형 아 얘를 깨야되는데 원투 원투 못깰거같은데 오 싸 내가 싸는 보험 왔다 왔다 아 안돼 다시 한번 촛개미같은거 다시 아니 아니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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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asto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